지금부터 시작! 키위 넷! 키위 키위 키위! 세봉 여덟! 차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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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 하나! 아 이런 거 어려워 키위! 세봉 일곱! 차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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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 넷! 차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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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 넷! 아하하하 죄송합니다! 아니! 전체 공격! 전체 공격! 이거 어떡해! 너무 자연스러웠어! 아니! 내가 이상하게 하기 힘든데! 이상했지! 이상했지! 이상하게 하기 힘든데! 아 이거는 스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! 하주 원법부터 따라서 하주 원법 하주 원법 아아 아아 우리 또 이렇게! 자! 살살 부탁드릴게요! 네 알겠습니다! 저 살살 살겠습니다! 대기 안 하면 계속 하시고요! 저희가 30번 부린 적 있어요!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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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들어가! 뭐해! 아니 뭐해! 지금이야! 하하하하 지금이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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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박1 대박이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나가 대박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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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